반갑습니다. 아토초입니다. 오늘은 3DMAX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MAX는 버전을 꼭 2023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 아랫버전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래도 너무 아랫버전을 쓰시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조금 너무 다를 수도 있으시니까요. 제 생각엔 2013 이후 버전을 웬만하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23을 저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지금과 같이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탑 3D 프로그램하고 3DMAX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3DMAX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진 3D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3D 프로그램도 창을 하나로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DMAX 같은 경우에는 창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탑뷰는 물체를 봤을 때 물체를 봤을 때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뷰가 탑뷰고요. 그 다음에 프런트뷰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뷰 그 다음에 레프트뷰는 이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뷰 그리고 펄셉티뷰는 45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체적인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펄셉티뷰 같은 경우에는 꼭 45도 각도 뿐만 아니라 3D 오브젝트 물체를 이제 자유롭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DMAX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뷰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초 아직까지 3DMAX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뷰를 하나로 보시는 것보다 익숙해지실 때까지 4개의 뷰로 꼭 보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뷰와 뷰 사이를 옮기실 때 내가 탑뷰에서 프런트뷰로 옮기실 때는 마우스 힐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탑뷰에서 여기 있는 뷰를 조금 줌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마우스 힐 버튼을 앞으로 드르륵 하시면 줌인 자 뒤쪽으로 드르륵 하시면 줌아웃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펄셉티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브젝트를 두고 돌려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알트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힐 버튼을 같이 누르시고 움직여 주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런 탑뷰나 프런트뷰에서도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물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시야를 옆으로 조금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마우스 힐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 하진 않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알트키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탑뷰나 프런트뷰나 레프트뷰에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힐 버튼을 가지고 돌리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이제 최대한 그 뷰를 비슷하게 돌려놓으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데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고 알트키로 알트 마우스 힐 버튼으로 탑뷰나 프런트뷰에서 돌리셨다라고 하신다면 탑뷰에 이제 우리가 TOP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글자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T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TOP뷰로 돌아오고요. 프런트뷰 같은 경우에도 F 그리고 레프트뷰 같은 경우에는 L을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D 이제 2D 소프트와 이제 3D 소프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 다음에 CAD를 이제 우리가 흔히 2D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D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X랑 Y축 이 두 축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3D 프로그램 꼭 3D 맥스뿐만 아니라 이제 타 3D 프로그램은 자... 물론 X랑 Y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Y는 동일하게 있지만 여기에 하나의 축이 더 생깁니다. Z축이라고 하는 어... 깊이 값이 하나가 더 생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뷰를 꼭 다 같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캐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3D 맥스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여기서 3D 맥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와 같이 박스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시려면 먼저 그 아이콘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브젝트의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탑뷰든 프런트뷰든 레프트뷰든 퍼펙티뷰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꼭 어떤 특정한 뷰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곳에 가셔가지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시는 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누르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되셨다 하시면 그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높이 값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뷰가 레프트 뷰나 프런트 뷰에서 높이 값이 제대로 확인이 안된다 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클릭을 해서 높이 값을 우선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나는 높이 값을 조금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옆에 있는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있는 수치 값을 조절하셔가지고 크기를 다시 재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 웬만하면 치수를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 마우스 커서를 여기 위아래로 나타나있는 이 화살표 쪽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시면 수치가 바뀌면서 크기가 변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게임 쪽 모델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보다 비례가 더 중요하시니까요 만드실 때 너무 크기의 치수로 정형화하시는 것보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형태와 비례를 신경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외에도 나머지 콘도 만들어보시고 스피어도 만들어보시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한 번씩 쫙 하고 다 꺼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들은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조금씩 만들어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시니까요 만들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작업을 할지 결정하게 될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선은 텍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적으로 꺼내보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요렇게 오브젝트들을 한번 꺼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탑뷰 프런트뷰 레프트뷰 하고는 좀 다르게 퍼펙티뷰는 요런 식으로 면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뷰랑 프런트뷰랑 레프트뷰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볼 수 없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요. F3번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것도 자 면에서 선에서 면으로 요렇게 바뀌어서 볼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이 보이는 게 좋기는 하지만 명과 동시에 이제 선도 같이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와이어 선도 같이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F4번키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들은 요렇게 선의 색깔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빨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펄셋티뷰는 웬만해서는 F4번키를 켜고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때는 추가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 클릭 하시면 요렇게 추가 선택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차감 선택하고 싶다 하실 때는 Alt키를 눌러서 클릭 클릭 하시면 요렇게 차감 선택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클릭 클릭 선택하는 게 좀 힘들다. 난 드래그 선택하고 싶은데 그거는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 물론 됩니다. 요렇게 오브젝트들을 드래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드래그도 선택이 되시고요. 마찬가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요렇게 추가 선택도 되고요. 마찬가지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기면 차감 선택도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선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 흰 색깔은 선택하는 아까 전에 드래그했을 때 나왔던 흰 색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사각형은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은 무슨 뜻이냐면 드래그를 했을 때 이 영역 안에 조금이라도 걸치는 부분은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얘를 누르게 되면 선택 영역 안에 사각형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사각형 드래그한 영역 안에 들어간 정확하게 안에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 영역만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영역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면 요거는 항상 걸쳐놓고 선택하는 걸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기본 움직이고 회전하고 스케일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이제 이동키는 W 회전키는 E 그 다음에 스케일 둘은 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W키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화살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좌우로만 움직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있는 X쪽에 있는 붉은색 삼각형을 잡으시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요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초록색깔 삼각형을 잡고 움직이시면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내가 마우스 커서를 좌우로 움직인다고 해도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절대 위아래로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러면 좌우로도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자 여기 보면 이 부분 여기 지금 X랑 Y쪽에 있는 선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나는 여기 자꾸 움직이고 싶은데요 하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움직이시는 경우에 간혹 가다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시니까요. 여기 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해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걸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전체를 먼저 다 지우고 박스 하나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회전을 하실 때는 이 키는 사실은 여기 있는 어느 부분을 잡고 돌리셔도 사실은 다 돌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를 잡는다고 해도 안 돌아가는 방향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쪽으로 잡고 돌리시게 되면 간혹 난중에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돌리고 싶으실 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좀 주의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바깥쪽에 있는 여기 있는 두 개의 구 형태를 잡고 돌리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웬만하면 밖에 거보다 안쪽에 있는 이 친구를 잡고 돌리시는 걸 권장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돌리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각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미세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이 친구가 내가 다시 돌리고 싶다고 해도 조금 돌리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있는 앵글 스냅을 키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잡고 돌리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5도씩 딱딱 떨어지면서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바꾸시고 요렇게 돌리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요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뷰는 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뷰를 바꿔가시면서 요렇게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확대 축소키 R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보시는 것 같이 X쪽 점을 잡고 땡기시게 되면 좌우로 늘어나구요. Y쪽 점을 잡고 땡기시면 위아래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키우거나 줄이고 싶으실 땐 안쪽 삼각형이 활성화되었을 때 잡고 움직이시면 전체가 커지고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모양은 뭐냐면 내가 보이고 있는 뷰에 있는 부분은 커지지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커지거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프런트 뷰나 레포트 뷰에 있는 높이 값은 달라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항에 따라서 요렇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어 기본 인터페이스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이제 복사하는 기능인데요. 내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를 옆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시게 되면 요렇게 클론 옵션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카피를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구요. 밑에 있는 숫자는 내가 몇 개를 복사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세 개를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누르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요렇게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어 복사 방법은 이제 알게 됐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3D는 이제 X랑 Y쪽 축만 있는 게 아니라 Z라는 축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죠.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오브젝트를 지금 맨 앞에 있는 이 오브젝트 아래쪽 방향에다가 얘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브젝트를 당연히 먼저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탑뷰에서 위치를 자 요렇게 먼저 같은 곳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셔야 되니까 레프트뷰나 프런트뷰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위치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요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자 펄셀티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이 오브젝트는 이 친구의 위에다가 올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탑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치를 먼저 자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런트뷰에서 이 친구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위치가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D를 작업하실 때는 요렇게 한쪽에서만 절대 작업하시면 안되고요. 상에 따라서 뷰를 바꿔가면서 높이 위아래 조절하는 거랑 좌우 조절하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X랑 Y축만 작업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Z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생기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작업하시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지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배운 것을 가지고 저와 같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강아지 이미지를 보고 기본 오브젝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만든 거는 다 지워주도록 하고요. 강아지 오브젝트를 먼저 보시고 이 이미지를 보시고 어떤 오브젝트를 어디서 만들어서 만드는 게 좋을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굴 부분과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 그리고 귀 부분은 프런트 뷰에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탑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꼬리 부분은 탑뷰에서 만들지만 돌리는 건 내프트 뷰로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탑뷰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복사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이미지를 잘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굴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가지고 프런트 뷰에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만들어주시구요 아까 전에 프론트 뷰에서 만들면 좋겠다고 했던 몸통도 마찬가지 실린더를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귀도 프론트 뷰에서 박스를 가지고 우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고 회전키를 가지고 요렇게 돌려주시고 귀가 너무 뒤쪽에 붙어있는 것보다 약간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요렇게 땡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키를 가지고 요것도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실린더를 가지고 탑뷰에서 만들어주시고 요거는 위치를 바꿔주시고 요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목이 너무 얇으니까 이게 조금 목이 두꺼웠으면 좋겠다 하고 아까 전에 봤던 파라미터를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동키와 이미 회전키를 누르면서 이제 그 옵션 부분이 안 보이는 건데 그럼 옵션 부분을 찾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오디파일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레이디얼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디얼과 하이값을 조금 주셔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시프트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두 개 복사 그리고 실린더를 가지고 요것도 바른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가 아마 맞지 않을 겁니다 요건 아래쪽에다가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리를 드래그 선택 시프트를 눌러서 뒤쪽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다시 다리 부분을 전체 드래그 선택 시프트를 눌러서 다시 옆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은 이제 똑같이 스피어를 가지고 탑표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치를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 또 시프트를 눌러서 대각선으로 요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린더를 가지고 요렇게 뽑아주시고 자 배정키를 가지고 요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스피어를 여기다 놓아주시면 요렇게 끝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만드신 원한 다음에 혹시나 이제 조금 조절하실 게 있으시면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다 만드셨으면 요 친구는 옆으로 어 땡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지금과 같은 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벨을 만드시려면 뭐 스피어를 가지고 먼저 방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꺼내셨는데 방구는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파라미터에 보시면 슬라이스온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180을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어 절반만 남게 됩니다 여기 있는 180이라는 건 각도를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180도 이렇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80을 하시고 프론트 뷰에서 90도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를 누르신 다음에 FFD 444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디 파일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스토로봐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FD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삼각형 부분이 보이시는데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포인트 단축키는 숫자 1번입니다 요거를 눌러가지고 위쪽과 아래쪽을 컨트롤 눌러가지고 드래그 선택하시고 드래그 선택하시고 R버튼으로 Y쪽으로 내리고 X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퍼펙티브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프론트 뷰에서 밑에 있는 점을 다 같이 드래그 선택 위로 올려주시고 다시 드래그 선택 요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가지고 가운데 큰 닷을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작은 또 실린더를 만들어서 위치를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을 가지고 레프트 뷰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가 아마 안 맞을 거니까 요거는 이동키로 앞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그먼트 숫자를 자 4,4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10개 10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F를 눌러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번을 눌러서 가운데 두 개 점을 선택하고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니고 콘을 가지고 레프트 뷰에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동키로 당겨주시고 배정키로 돌려주신 다음에 다시 플래너로 프론트 뷰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는 다시 F를 눌러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을 선택 1번으로 포인트 점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하나씩 드래그 선택 하셔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점을 드래그 선택 그 다음에 탑뷰에 더 뒤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이제 실린더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F를 눌러서 FFD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선택하시고 1번으로 가운데 점을 드래그 선택 FOLLOW Y 쪽을 잡아서 요렇게 당기시고 앞에 거는 드래그 선택 다시 요렇게 뒤쪽으로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배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렇게 이제 강아지와 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어 3DMAX 기초 인터페이스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